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아침 영상 제가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친구랑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친구야 혹시 보고 있니? 운동하면서 보고 있니? 출근하면서 보고 있니? 내가 잘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줘. 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아 내가 한 가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와이프 좀 설족 좀 해주라. 주식 투자하는데 아직까지 오빠 이거 주식 도박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적금 그냥 1금융권의 주식 말고 적금 좀 여유가 되는 대로 적금 들자. 주식 아니야 하지 말자 라는 이미지가 아직 인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독 좀 해달라고 친구가 부탁을 해주게 되어서 제가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구는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습니다. 한 살도 안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태어난 아기가 24년생일 거예요. 그치? 친구야? 네, 24년생일 겁니다. 그러면 24년생들 지금 출생하수들이 어... 한 20만 명 안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70년대 저희 선배님들 거의 100만 명 넘으실 겁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안 된다. 근데 70년대 선배님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갭 차이가 얼마나 되죠?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네, 5배가 된다라는 건 우리 24년생 애기들이 20살이 됐을 때 44년도일 거예요. 1944년도 아닙니다. 2044년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70년도생 선배님들은 그때쯤이면 대부분 은퇴를 하시고 뭐 그때는 정년이 더 늘어나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를 대부분 하시고 국민연금이라는 걸 계속 받게 되실 겁니다. 적어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받게 되실 거예요. 뭐 공무원 생활하셨다. 어... 직업군이셨다. 뭐 교사 선생님 하셨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그 애기들보다 더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애기들의 숫자 24년생 애기들은 20만 명 안 되니까 그러면 44년도 되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각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바로 그 아이들이 애기들이 20살이 됐을 때 직장생활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을 텐데 통장에 그 200만 원, 300만 원이 100% 찍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금액, 월급들이 다 복지세금으로 많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0만 원 받습니다. 2044년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200만 원 받겠습니다. 근데 한 40만 원 정도는 복지세금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물가도 많이 오를 테고요.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테고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 테고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 부양해야 될 세대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다문화 가정을 많이 만들어서 학력 인구를 채울 것 같은데 그래도 생활을 하는 게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0% 정도가 부족 형상 40%의 갭이 비어서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 이 40%의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지금부터 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연락하면서 아주 간단한 방법, 정답을 그냥 말해줬어요. 친구야, 그냥 애기 이름으로 미국 주식 월마다 여유되는 편에서 50만 원씩이든 100만 원씩이든 돌잔치에서 돌반지 아동수당 나오는 거 이런 거 수당 정부에서 주는 거 미국 주식, QQQ나 스파이 아니면 XXL이나 TQQQ XXL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TQQQ나 이런 거 사주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평상시에 그냥 5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체 나간다. 우리 애기들 청약 통제 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조금씩 해주고 진짜 금융 위기나 폭락장이 세게 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친구는 이해를 했는데 친구 와이프 저한테 사모님이겠죠. 그 와이프분께서 아직 주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2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은요. 미국도 인구 자체로는 되게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안정적인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똑똑한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똑똑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부동산 비율보다 주식의 비중이 더욱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하나하나 국민연금 대신 401k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월급의 몇 퍼센트를 무조건 주식에 넣게 되어 있고 미국 국가 자체가 주식의 지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무너뜨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주려는 항상 기회를 주려는 시도 정부 자체에서 부양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부동산이 대짱이야. 부동산 해야지. 주식하면 망해. 망하는 사례가 정말 나왔기 때문에 주식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 젊은 사람들 아직 주식에 재테크를 안 하시는 분들께서 어 나는 주식 아니야. 어려워. 도박이야. 나 부동사만 할래. 라는 경우가 많이 생긴 뿐이지 조금 시야를 넓혀보시면 특히나 미국 같은 시야를 넓혀보시면 미국은 애들이 일찍부터 금융교육을 받고 특히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서 복리라는 개념을 깨어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돈을 지어주고 너가 한번 주식으로 돈을 불려봐라. 라고 일찍이 문화를 가져요. 근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빠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태어난 애기한테 20년 동안 10년 동안 꾸준히 100만원씩이든 50만원씩 넣어준다면 그 애이가 서울대 안 가도 좋습니다. 그 금액이 서울대 가는 거 그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대 자산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복리면 매달 뭐 100만원씩 해서 1년이면 천만원 10년이면 1억 네 여튼 한 10억 가까운 10억대 자산가가 될 확률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부자 될 확률보다 이 애기가 부자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속도가 다른 친구들보다 출발선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주식 투자금에 조금 허락을 받아서 이 정도 사이즈를 키웠는데 너가 좀 더 설득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이해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인식은 좀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제가 좀 고민 많이 하고 또 친구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유부남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공부한 내용들 제가 정리한 내용들 간단하고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을 딱 말씀해 드리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가 될 거예요. 선직 국가가 되면 될수록 더욱 더 심할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증시라는 경제적 바탕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인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가진 지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관점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버는 월급과 현금을 가지고 외국의 주식을 사오는 게 정말 특히나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더욱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부동산 투자의 관점을 그대로 미국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1대1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멘탈적으로나 행동 실행력의 관점이라든지 더욱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고 진짜 절실하게 옆에 친구 있다라고 마주보면서 커피 한 잔 하고 얘기해준다라는 심정으로 진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커피 한 잔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나 잘했지? 네. 네.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고민 많이 해서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 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쿠폰 사용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 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